예 안녕하세요 다육맘 입니다 예 오늘 제가 찍어 볼 영상은 요 아 저희 집에서 아 키우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식물 조금 이제 어린 미니 다육 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는 안 크고 아직 이제 저희 집에 온 지 그래도 1년은 넘었는데 엄마 몸에서 떼어내 가지고 이제 한몸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아직은 크게 안 자라고 어린 미니 다육이 미니 다육이를 제가 더 어렸을 때부터 키워 가지고 지금까지 좀 많이 크긴 했는데 아직 어린 미니 다육이를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거를 그래서 지금 스노우비키 하고 아 라우리 하고 노마 하고 짚시 하고 짚시 하고 얘가 어 청옥 이렇게 4가지 인데요 어 요 청옥은 요새 이제 가을이라 여름에는 요번에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아사 직전 죽기 일보 직전 인거를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놨어요 통통 하죠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통통해지고 진짜 하루가 멀게 되게 지금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크진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얘도 라우리 라우리 라우리가 얘가 이제 올해 2월 25일날 농장에서 이제 집시 얘가 집시인데 얘네 엄마 살 때 얘가 이제 서비스로 공짜로 덤으로 주신 거예요 저기 엄마 몸이 또 저쪽에 따로 있고요 얘가 제가 이제 얘도 시들시들 한 거 제가 가을 돼 가지고 또 이렇게 통통하게 잎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얘 얘 저번에 좀 제가 좀 보여 드렸었는데 얘가 노마 작년 7월에 샀어요 7월에 샀는데 잎이 새 잎이 이렇게 새 자구가 이쪽에도 그렇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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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성장 잘 크고 있어요 탱글탱글 이쁘죠 그래서 어제 또 잎이 시들시들 한 거 같아 가지고 물 한 번 또 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집시예요 집시인데 얘가 이제 올해 2월 25일날 샀거든요 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얘네 엄마는 여름에 죽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꽃대 있잖아요 꽃대 올라온 거 그거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건 다 저긴데 그것만 조금 살아 있어 가지고 심어서 이렇게 가을 9월 달부터 8월부터 이렇게 물 주고 계속 키우고 밖에 거기다 내놨더니 이렇게 또 빨갛게 또 조금 물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더 빨간데 화면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옅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잎도 되게 탕탕하고 많이 잘 컸죠 그렇고 얘도 얘가 스노우비키인데 얘도 1년 넘었어요 1년하고도 한 달 지났네요 여기 얼마 며칠 전부터 여기 새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 이제 부자 만들기에서 여기 적심한 데서는 아직 소식이 없고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탱글탱글 몸체 하나가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네요 탱글탱글 탱글하니 예쁘죠 그래서 물 조금 추고 요새 했더니 잎이 뭐 아주 진짜 막 터질듯이 너무너무 탱글탱글 잘 크고 있네요 근데 얘네들이 또 잘 크는 애들인가 봐요 짚시는 이거 만원 주고 산 건데 진짜 얼마 못 크고 한 5개월 5개월 정도 크고서는 제가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 하나 남은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살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잘 크고 라우리 라우리 도 거기다 막 물컥물컥 막 다 죽어가는 거 제가 또 살려 놓고 얘도 지금 청옥인데 엄청 탱탱하죠 자고 일어나면은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어린 어린 다육이들도 엄마 달려고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네요 오늘은 어린 다육이들 제가 키우는 거 잘 크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